아니 키아나 쟤 이지로 5연패 하다가 갑자기 키아나 정글 픽 왜 한거지? 잠깐만 내려갑시다 이거는 내가 니 씬을 따야 될 것 같아 가 가 가라고 내가 니 씬을 따줘야 될 것 같아 이기려면 이거를 버틸려고 하네 니 씬 한 번 더 오면 한 번 더 딸게요 니 씬 올거 거든요 니 씬은 올거 거든요 니 씬은 왜 안오지? 올거 같은데 W있다 그냥 빼 빼 빼 하지마 아 아 공격 아 응 노 X2 X 3 X 4 X 4 X 5 X 5 X 5 X 6 X 5 X 6 X 7 X 7 X 8 X 8 X 8 1. 살고기군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맞추냈습니다. 히힛 왕쌍해야돼 고고고 이번판 잘하면 되지 여러분들은 빅토르 탑 나오면 웨익 웬만하면 그냥 하지 말고 다른거 하세요 아니 진짜야 그냥 고통받으면서 하지 말고 다른 좋은 챔프 하십쇼 진짜 얘기하는거야 탑티모 원거리 케넨 이런거 나오는데 웨익을 하세요 이건 진짜 약팔입니다 상대 뭐가 나오든 상대 뭐가 나오든 하라고 하는건 진짜 약팔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좋은 챔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리신 오겠다 아 그만 이새끼야 그만 그만 이새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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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방송이 틀어졌어 리신 오거든요 보여준다 이번판 보여준다 보여준다 보여줄게 보여줄게 보여준다 보여줄게 어? 보여준다 큐 맞으면 안돼 Q 맞으면 진다 큐 맞으면 진다 큐 맞으면 진다 큐 맞으면 진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흐에 że 야 나 길막하면 어떻게 해 그냥 죽어라 너무 힘들어 피아노 아 아 전체를 처치했습니다 도타를 파괴했습니다 전체를 처치했습니다 봉이 금방 도네 도타를 파괴했습니다 하아 진짜 경화가 함께 적은 유전이 나왔어 적성진 더블켓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적의 억재개를 파괴했습니다 적의 억재개를 파괴했습니다 어디가 친구야